저 좀 빗나고 있어요? 어, 자, 자, 클리어! 앨끈하게 다 했잖아! 아니,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. 다 했잖아! 아니, 그게... 뭘 빗나야죠? 일단 그냥 한 번 재미없으니까 게임을 할게요. 자, 일단 이거 뽑으시고... 저희가 지금 찬스카드니까 자, 배수구랑 매기하시는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. 어, 까먹을까? 태양! 자, 좋은! 자, 수고하셨습니다! 파이팅! 파이팅! 형들? 아, 대단히 좋아. 아, 좀 비벼 버렸어요. 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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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 허리가... 허리가... 헐... 헐, 헐! 허리! 쩝! 헐... 헐! 헐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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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. 실낭 끝났습니다. 여기가.. 천 원이니까.. 65세 이상 어르신들 많이 이용해주세요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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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선생님 좋은거 먹으셨네. 아.. 저희 종이컵이랑 아..